자 이렇게 이제 혼자 다시 들어와서 미션을 시작을 했는데요 멀티플레이에는 뭔가 조금 이제 버그가 좀 있나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몰렸을 때 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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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맨 묶어놓고 때리는 아주 야비한 스파이더맨의 특기가 발동했습니다 야비하고 비열한 스파이더맨의 특기죠 묶어놓고 때리기 아주 치사 똥구 빵꾸 같은 일이지만 그래도 적들을 없애기 위해서 스파이더맨 비기 비기가 발동했던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 오 날라간다 이번에는 저기다 녀석들 일로와 일로와 자 녀석들도 없애버리도록 할게요 녀석들 아 근데 좀 센 것 같은데 으쌰 으쌰 열심히 때려서 달려 버리고요 됐다 이제 몇 마리 남았지 열다섯 마리 열다섯 마리만 없으면 된다고 하는데 느낌표가 열다섯 개 정도 되려나 아아아아아아아 아아 밟지마 녀석들 나쁜 녀석들 역시 약하긴 하더라도 숫자가 많으면 굉장히 상대하기 힘든 것입니다 뭐야 가면 이상구 쓰고 있어 녀석 뭐야 터프 호호 점프맨 호호 후 다시 또 점프를 해 불었던 것이였다 하아 저기 열 한 마리 한 명 남았다고 뜨거든요 녀석들이 여섯 명인가 일로와 아 뭐야 물속에 한 명 있어 아이고 죽어버렸네 하하하하하하 뭐야 물속에 빠졌는데 물속에 빠졌는데 죽어버렸어요 물이 염소로 만들어졌나봐요 저도 아까 빠져봤는데 굉장히 아프더라구요 그냥 바로 쓰러지더라구요 어 스파이더맨 죽을 것 같애 스파이더맨 죽을 것 같아요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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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그런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스파이더맨이라도 혼자서는 넘나 힘든거 일로와라 일대일로 붙자 뽀시 뽀시 일대일로 붙자 거미줄맨 거미줄맨 이미 쓰러뜨린 녀석도 거미줄을 붙여주는 서비스 왜냐고 난 야비한 스파이더맨이니까 호호 아니야 난 정의로운 스파이더맨이야 야비한 스파이더맨이 아니라고 정의로운 스파이더맨이란 말이야 됐다 이제 한 놈 남았다 녀석 거기 딱 서있거라 일로와 하하하하 버섯 버섯 펀치 됐다 아니 저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거지 나는 다리를 올라가서 조사를 해봐야겠어 다리를 올라가서 조사를 해봐야겠대요 가자 그래 다리를 올라가서 조사를 하러 가자 스파이더맨 F를 누르면은 올라갈 수 있어요 F를 누르면은 거미라서 거미는 벽을 잘 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미처럼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쓰읍 음 근데 이제 진짜로 털벽도 올라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긴 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올라왔기 때문에 휴호 이렇게 내려왔더니 여기에 날개 달린 괴물이 괴물은 아니고 빌런이 있었다 거미줄맨 뭐 넌 누구냐 내 일을 망쳐놔 하하하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아 이 이 지역을 파괴하는 것을 내가 어쨌든 저 녀석이 나쁜 놈 대박인거 같아요 저 녀석이 뭔가 이 지역을 파멸시킬 그런 계획을 아주 나쁜 계획을 세우고 있는거 같은데 일단은 여기 나오는 쫄따구 녀석들부터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됐다 후 아 네 쫄따구들을 다 쓰러뜨렸어 여기서는 너와 어리석은 거미 녀석 놀아줄 시간이 없구나 아 아 하면서 도망을 쳐 벌었습니다 도망을 친 반대편에는 또 저기 이제 그 또 또 나쁜 녀석들을 소환을 했는데 호호 안녕 호 올라가 그렇지 여기서 딱 착지를 멋있게 한 다음에 이 녀석들을 읍새버리는 것이죠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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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차기 돌려차기 펀치맨 나는 스파이더맨이다 거미의 왕이라고 뽕뽕 하하하하 하하하하 방금 좀 잔인했어 머리통날 하하하하 이것들 다 로봇이에요 여러분 다 로봇입니다 로봇인거 로봇인거에요 사람이 아니라 로봇 어떻게 된거지 facebook 어떻게 된거지 오 오 오 오 오 오 젤로 가야되나 이쪽으로 와봤어요 뭐야 왜 진행이 안 돼요 아이 버그가 좀 심하네요 버그가 상당히 심합니다 왜 못 가게 하던 것이요 뭐지 물음표 뜬 녀석들 destination outh 안녕 스파이더맴 저리로 가야되나 이쪽으로 와봤어요 뭐야 왜 진행이 안되요 아 버그가 좀 심하네요 버그가 상당히 심합니다 왜 못 가게 하는 곳이야 뭐지 물음표 뜬 녀석들 아 됐다 안녕 스파이더맨 나는 캡틴 러 Legends라네 여기에 자넬 도와주러 왔어 우리가 우리가 자넬 도와주러 왔어 싸우러 가자 고마워 친구들 어디가는 거야 근데 얘들아 싸우자면 어디가 아 여기로 싸우는 거야 여기서 마침내 날 찾아댔구만 아 아 아 내가 널 부셔버리겠다 뭐야 저거 날라다니네 엄청 커졌네 스피드 스피드를 스피드를 사용해서 저걸 공격하라구요 쇼크는 어 그 통을 터뜨려서 데미지를 줄 수 있대요 저기서요 여기서는 빨간색 펀치를 써서 크레이트를 날려서 벌처를 때릴 수가 있구요 여기서는 텔레키네스일수로 그 배럴을 날려서 날려버릴 수가 있대요 스파이더맨은 그물을 날려서 호버 엔진 엔진을 때릴 수가 있대요 이제 막 엄청나게 여러 마리를 고를 수 있게 됐는데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 이거 때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때리지 호버 엔진 어떻게 때려 이거 호버 엔진을 때리라고 저기는 잠깐만 저기는 뭐였어 이거 바꾸는 거 저기는 펀치 빨강 빨강 레드 아아 레드 레드 아 녀석 어디갔어 어디갔어 녀석 어디갔어 아 되게 복잡하네 저기는 텔레키네시스였는데 아아 파랑이 아 저기 여기가 파랑이었나 그린배럴 어떻게나 어떻게 때리는 거지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맞아맞아 때렸어 때렸어 전기 지금 때렸어 때려지고 있어 저기는 빨강 여기는 빨강 레드맨 크레이트를 때리라고 했는데 크레이트가 어디있지 저거를 때리는 건가 기다려 요기 딱서라 아이 딱서 있으라 그랬잖아 내가 아아아 저기는 저기는 초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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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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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나 왜 날라다녀 아 이거 뭐야 궁극기 써버렸어 안 돼에에에 하하하하 저기는 저기는 스피드 노랑이 노랑이로 빨리 뛰라고 로텍 로텍 했는데 으억 으아아아아 궁극기 ester 으하하하 하하하 초록이이п 초록이rove 텔레시스타레이넓 텔레키네시스 아까 못떠는데 어 한칸달았다 한 칸 달았어요 달긴 달았어요 어디갔어 어디서 때려 누가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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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는 파란색으로 해야되는데 안돼 도망치기 전에 아으 아으 쫄따구좀 진짜 으 진짜 이거 저거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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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빨간색 맨 크레이트를 때리라고 했는데 으으 아 쓰러졌어 어 일어났다 부활했다 어디야 저기요 저기는 스피드 스피드맨 스피드맨 오오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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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게 아닌거같은데 이게 아닌거같은데 어디갔어 탤르킨이 탤르탤르탤르탤르 이이이 그렇지 보틀 보틀 날리는것이요 오케이 좋았어 이런식으로 때리면 되는것이구요 빨간색은 어디서 때려야되는거야 이거 빨간색 아 이거 때려가지고 오케이 빨간색도 찾아냈다 빨간색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냈어요 파란색은 이미 알고 있죠 파란색 파란색 안돼 아 파란색 아까 했는데 노란색은 어떻게 해야 돼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아 노란색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내야 되는데 일단은 초록색 지금 지금 제일 제일 그 중에 제일 편한 초록색 바로 보이는 초록색 다음은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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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파란색은 저기다가 전기를 뿜뿜 뿜어야 돼요 파란색은 저기다 뿜어야 되고 노란색 이제 노란색만 알아내면 되는데 노란색만 알아내면은 다 알아내는 거거든요 파란색 актер 여덟어따따 요거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뭘 때려야 되는 거지 노란색은 포기하자 맞아 노란색은 포기하자 노란색은 포기하자 노란 노란색은 포기하는 것이요 오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발 죠 되짖 됐다 됐다 딸려버리 시고요 와어어어 이 녀석 되게 튼튼하네요 어쨌든 되게 튼튼하네요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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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il 비켜 비켜 비키라고 이 녀석아 비켜 가야돼 나 아아 그렇지 이거를 떨궈가지고 한 대 맞춰주고 파란색은 저기다가 번개를 맞춰가지고 찌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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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 해주고 좋아요 노란색이 아니라 이거는 스파이더맨인데 스파이더맨은 뭐 해야되지 스파이더맨은 바퀴인가? 오오 됐다 됐다 오오오 거미지를 뿌려가지고 엔진을 부시는군요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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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때리는데 체력은 안 따는 것 같은데 와우 뚜시 따시 뚜시 따시 뚜시 따시 뚜시 따시 초록색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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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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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들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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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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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야 된다고 아아 떼려는데 그게 빛나가네 agement 빨리 일어나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있지 저기로 갔다 저기는 초록색 아구랑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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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rick 상자 상자 아! 맞췄는데, 그 쪼... 노랑색만 가지마라, 노란색만 가지마라 이번에는 빨간색, 다시 빨간색,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또 요랑, 착착착착착, 때리면 또 떨어지워버리시는 것이구 다음은 어디로 가나 잘 살펴본 다음에 초록색으로 가죠 초록색 초록색 텔레키네시스로 바로 가가지고 이거를 붙잡아서 날려버려주시면은 또 체력이 하나 달아버리고요 이번에 또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으로 바꾸고 전기를 아하 전기를 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 그렇지 전기를 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 해버리시면은 되는 것이고요 노란색은 포기합니다 노란색은 모르겠어요 노란색은 모르겠어요 노란색은 잘 모르겠고 빨리 날라 날라라 딴 걸로 날라라 어디로 가느냐 됐어요 빨간색이에요 이번엔 빨간색 빨간색은 여기가가지고 2키를 2키를 눌러주시면은 우랑창창창 하면서 저기서 떨어지면서 쓰러져버리고 자 이제 파란색 파란색 다시 또 파란색 다 까가지고 벙개 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 하면서 쓰러져 버리죠 엄청 약하잖아 이거 이거 뭐야 이녀석 흐접이잖아 이거는 스파이더맨으로 이 키를 누르면은 왜 안돼 아 됐다 이 키를 누르면 이렇게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대 엄청나게 때려 버리시는 것이에요 와아아아 다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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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이녀석아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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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더맨이 간다 스파이더맨의 슈퍼 울트라 주먹을 받아라 안녕하세요 가 왜 안 쓰러지고 다시 또 2 누르는건가 F 누르는건가 뭐지 뭔가를 빵 누르고 있긴한데요 아무것도 안 눌리네요 됐다 쓰러트렸다 아 벌처를 쓰러트렸다 그리고 도시는 안전해졌어요 고마워요 스파이더맨 축하합니다 예 이에에에에! 예에에에... 깼다 깼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지만 나쁜녀석을 쓰러뜨려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네요 좋습니다 나는 스파이더맵 정의를 지키는 사도 큰 힘에는 커다란 책임이 따른다 모두 모두 그럼 즐거운 하루 휴 스파이더맨 영화 나오나? 로미로 돌아가고 있대요 네가 날 쓰러트렸어 하지만 거긴 더 많은 나쁜 필런들이 있지 프리플레이션은요 추가로 전투와 뭐를 더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감옥에 집어넣는데 저 녀석도 혼자서 뭐라고 쭈얼쭈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잡힌 다음에 하지만 나보다 더 나쁜 녀석이 너를 혼내줄 것이야 이러는 아주 웃기는 말도 안되는 네가 해야지요 이 녀석이 잡혀놓고서 큰 소리를 뻥뻥 내뱉다니 하지만 감옥에 있던 녀석 다 어디갔지? 노! 감옥에 내가 다 잡아넣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히어로즈볼 로블럭샷! 라는 게임이었는데요 설마 앞으로 보라색 캐릭터랑 주황색 캐릭터도 추가로 나오는 걸까요? 색깔이 두 개가 더 있어요 보니까 왠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재밌게 플레이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 안녕! ains